매일 시즌 공연을 올리면서 크게 변화를 안 주려고 해요, 오히려. 그래서 초영부터 재연, 재연 때는 극장이 달라지면서 공간이 너무 넓어지면서 그 넓은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씩 변화를, 너무 디테일을 많이 줬던 미장팬들을 좀 푼다든지 아니면 단조로운 환율로 어떤 공적 이런 것들, 유니진 이런 것들을 살렸던 거를 좀 화합물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빈 공간을 채우는 데에 주력했고 나머지는 큰 변화를 주지 않았었고요.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초영과 동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큰 많은 변화를 주지는 않았습니다. 다만 이제 저희가 배우들이 해석하는 노선들, 그리고 또 각자의 감정선들, 뭐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캐릭터 해석이나, 뭐, 그다음에 두피이들, 뭐 그런 것들로 변화를 의도적으로 준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각각의 배우들의 해석과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작품의 질감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다른 공연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도라는 것 때문에 계속 노력해왔습니다.